아빠! 헉! 아빠! 아빠, 내가 선물 있어요! 민수, 안녕! 선물가 그거야? 나 사랑해요! 생신 축하해요! I love you! 아, 생일인가 봐요! 우리 며칠 있다가 아빠 생일이거든? 아빠 생신? 어, 아빠 생신! 생... 신... 추... 추 어떻게 써요? 추에다가 기억! 추는 이렇게 치... 그렇지 대충 그리면 안 되지! 정성을 담아! 정성을 넣는데 이렇게... 정성을 담고 있어? 정성 담아서 그래 정성 담아서 그래 아빠가 좋아하겠지?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아... 어... 아빠 응 응 행복해요? 응 아빠 행복해 아... 하아... 하아... 인수로 볼 수 있어 나 행복해 이것도 받아도 행복해요? 응 너무 행복해 아빠 생신... 생신인 거 어떻게 알았어? 응, 엄마... 엄마 좀 있으면 생신이라고 해가지고 정말? 네 고마워 잘 가르쳐줬다 잘 가르쳐줬다 오우 눈 중 봐 행복해가지고 오우 오우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아 좋아? 네 사랑해 사랑해요 근데 아까 왜 손에 꼬물꼬물 꼬물 꼬물 됐어요? 머리 만지고 싶어서 아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주의깊게 본다 그동안에 어떻게 참아왔냐 민수야 자, 가자 오늘 자고 가나? 헤어지는 건 아니겠지? 민수 쉬고 있어 알았지? 네 내일 가면 안 돼? 응? 내일 가면 안 돼? 내일? 아, 오늘 가야 되는가 보구나 아빠 또 올게 약속할게 약속 약속 응 또 올게 약속 이제 아빠 아빠 일하러 가시는 거야 아빠 일하러 가시는 거야 응 아우 웬 새 이별이야 갑자기 왜? 아빠 미국 가는 줄 알고? 아빠 미국 안 가 지금 아니야 민수야 아빠 오늘 여기 한국에서 일하고 또 만날 거야 민수 혹시 일하고 금방 올 거야? 여기에 다시 응, 그럼 민수 다음에 또 만나실 거야 응, 다음으로 말고 오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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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아빠 일하러 가자 응, 아빠 일하고 우리 지금 온실 맞지? 그래도 민수는 통화할 수 있어 그래도 민수는 통화할 수 있어 안 오실 거예요 형 나중에 또 만나, 아빠 그래 알겠지? 알겠지? 아빠가 데리고 올라가줄게 지 다음에 언제일지도 모르니까 불안하지 애호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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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해 애가 무슨 잘못이야 먹을래?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나 좋아해 응 나 좋아해 이거 왜? 누군가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 의외가 있나? 의외가 나 의외가 나 이유가 있나? 나 좋아해 뭐하는 건 이유가 있지? 그거 얼마나 해야 돼? 궁금하잖아 응 나 좋아해? 어 나 좋아해? 아니 그럼 그 이유 몰라도 되겠네 아주 쿵쩍이 에이 10년에 합의 어디 가겠어 응 응 아니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배붙는데 요구르트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또 내가 먹게 야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다 나는 처음부터 연수씨가 이 날을 아직도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던 나도 첫날부터 등장노트죠? 등장노트죠? 등장노트죠?